XSFM입니다. I, D, W, K 가랑이 볼록 솟은 여자 수영복 모델의 발칵 아디다스 불매 확산 23년 5월 19일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다른 모든 패션 브랜드들이 그렇듯이 아디다스도 프라이드 컬렉션을 매년 내놓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것으로만 알려진 원피스 수영복을 남성 다이빙 선수가 입었다는 이유로 아디다스를 보이콧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있죠? 세계 어딜 가나 프라이드 행사에서 주님에게 벌받는다면서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 있습니다. 조금 신기한 건 세계 어딜 가나 그 사람들 중에는 꼭 한국인이 섞여 있다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제 지난주에 JK 롤링의 극우 행각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고 이 사람들을 차별하자는 주장을 통해 정치적 힘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주로 차별의 진짜 원인 앞에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인다고요. 강약 약강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의 특질이긴 한데 이것이 과격해져서 약자를 법으로 차별하고 폭력으로 괴롭히려고 들면 그게 극우입니다. 이교도와 배교자를 모두 죽이겠다고 주장하는 ISIS도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시민이 한국당에서 차별받기를 바라는 일반적인 한국 보수도 지금 이 기사 속에서 아디다스 보이콧을 외치는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스트도 모두 폭력적인 극우 인사들이라 분류하는 게 타당합니다. 조금 더 뒤져보니까 중앙일보에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달 중순에 다양한 체형, 다양한 취향의 시민들을 위해 디자인을 다르게 만든 속옷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보수 시민의 불매운동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의 기사에 이런 제목도 썼네요. 가랑이 추가 커버, 이말의 난동, 역풍 강타한 무지개색 6월. 터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프라이드먼스 마지막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윤세민의 토화 나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프라이드먼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그건 내일 시작하겠습니다. 건조해지토와 벨비클럽장도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프라이드 관련된 행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관심 있으셨다가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판데믹 기간이었으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판데믹이었죠. 놀러다니기 좋은 2023년입니다. 곧 판다니까 일정 알아보시고요. 이번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조해지토는 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매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일매화는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진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위치팜, 판매, P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왜 우리가 브랜드의 일정에 끌려다녀야 합니까? 말문이 바뀌셨어요. 왜냐하면 기어 퍼레이드의 일정에는 끌려다니거든요. 그때 한다면 그때 가야 되거든요. 무채충 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회사의 다른 광고주들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벤트를 하죠. 왜냐하면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일정 잡지 않고도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 레노버에서는 XSFM이 있습니다. 꼭 새 학기 프로모션이나 특정 이벤트를 기웃대지 않아도 레노버 노트북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1년 365일 열려있습니다. XSFM을 경유해서 XSFM 쿠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트북은 최대 20% 할인이 되고요. 레노버 프로스토어를 사용을 하면 법인, 사업자, 임직원 전용은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도 쿠폰은 있지만 20%는 거의 없을 거예요. 반드시 XSFM 페이지를 경유하시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X시리즈는 잘 팔리지만 요즘은 더 잘 팔립니다. 전통의 라인업 X1 카본 11세대 요가 8세대가 3월 출시 이후에 뜨거운 반응 중입니다. 이번 세대 인텔 프로세서가 발열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요. 그렇습니다. 노트북 사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반응은 뜨겁지만 발열은 뜨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레노버 광고에 붙여서 광고 광고를 XSFM은 7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한국 레노버의 가장 우수한 벤더이자 홍보 채널 중 하나였습니다. 8년 됐나 그러네요. 한국 레노버 처음 미팅했던 거.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이 이 사무실의 2분의 1 크기였을 때 처음 만났으니까 그럼 2014년?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마흔이구나. 하지만 젊어졌어요. 생일은 지났지만. 그렇네요. 30대랍니다. 여러분의 회사에도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XSFM의 팟캐스트 광고 여러모로 남는 장사입니다. 네. XSFM 광고 문의는? 그렇습니다. XSFM25 골뱅이 지메일 닷컴으로 XSFM 광고 문의를 서두르세요. 왜 여러모로 남는 장사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주로 남는 장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LGBTQIA와 관련된 뉴스를 우리가 한국에서 길게 다룰 일이 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논의의 수준이 전 세계 모든 갈등과 비슷한 수준에서 한참 낮은 정도에 늘 머물러 있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긴 이야기가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싸움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과격해진 적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이건 나쁜 신호입니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기표에서 다룰지도 되게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극히 드물게 이 큐어 퍼레이드 이슈가 우리나라 보호소 언론의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날이 왔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슈 하나 차별과 청와대를 향한 홍준표의 외로운 싸움 최근에 제가 제일 재밌게 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고향 얘기여서도 있고요. 너무 신났어요. 전개가 너무 흥미로워서요. 대구 큐어 문화축제입니다. 줄여서 큐어 문화축제는 큐어 퍼레드 키퍼라고 하고 대구 큐어 문화축제는 데퀴라고 하는데 데퀴. 짧게 짧게 줄이죠. 그런데 데퀴은 좀 어감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데퀴라. 그렇죠. 데퀴라는 그나마 그래도 미대륙 냄새가 나네요. 저는 큰 벌레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소키 데퀴. 아무튼 키퍼가 보여주는 대구시장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구에도 키퍼가 있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2017년 이후로 엄청 많아졌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왜냐하면 거의 돈을 안 쓰고 지자체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축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자체장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특히 대구가 서울 다음으로 처음 큐어 문화축제를 출범시킨 곳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서 깊은 지역 행사고 1회가 2009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구 키어 문화축제가 막 10년 넘게 가니까 다른 지역 14년 됐네요. 네. 그렇죠. 이제 14회차가 이번 올해였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자극을 받아서 2017년 이후에 7개 지역에서 생겼어요. 엄청 갑자기 확 생긴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의외네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울 다음에 대구에서 생겼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 배경이 또 있기는 하던데 그런데 당사자들보다는 오히려 진보정당 활동가들 주축으로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간에 지난 17일에 제14회 대구 키어 문화축제가 개최가 됐고요. 행사 현장에 대구시 공무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보고 웬일이야? 이랬는데 심지어 홍준표 시장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지? 이렇게 최초로 참석한 시장이 되는 것인가?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무슨 잠바지? 갑자기 잠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자켓이요? 그 노란색 그거 있잖아요. 민방이? 네. 민방이 잠바 입고 왔잖아요. 맞아요. 겨자색. 네. 그래서 그것을 입고 온 이유는 행정 대지펑을 위해서 왔기 때문인데요. 여러모로 시대착오적이네요. 지금 중앙정부는 네이비색으로 바꾼 지가 좀 됐고. 그것도 그렇네요. 남는 걸로 하려면 리폼을 해가지고 뒤에 무지개라도 붙이고 오든가. 그러니까 이게 철거하러 왔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입고 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모로 레인보우를 붙이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나는 큐어 퍼레이드를 대지펑하러 왔다. 크게 집행하러 왔다. 실제로 크게 집행됐어요. 엄청나게 커졌죠. 행적 대지펑이 뭐냐면 행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공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여겨지거나 의무를 이행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설명은 되게 길지만 쉽게 말하면 이를테면 건물주가 위법 건물을 철거를 거부한다. 그럼 시에서 직접 와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건데 요즘에는 보기 힘들고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본 행정대지펑은 방치된 거대 쓰레기 같은 거 치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이런 집회와 관련된 행정대지펑은 제 기억이 맞다면 2020년 광복절에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방역의 이유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하지 못하게 오랫동안 막았는데 전광훈 세력이 이걸 붙들고 있던 걸 행정대지펑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구키퍼에서 행정대지펑이 게시된 이유는 불법 도로 점용이에요.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받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 그래서 대구시가 경찰에는 일단 집회가 신고가 돼서 적법하다고 인정이 됐잖아요. 경찰 측에서 버스 의회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시인은 허용 안 했다고 하고 경찰은 신고받은 집회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합법 집회니까 경찰은 그렇다고 교통통제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합법 집회니까 교통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지구에서 일어났거든요. 동성로에서 실시가 됐는데 동성로에서 교통국은 그러라고 세금 받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인터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보면서 대백이다 이랬죠. 그렇죠. 인터뷰를 다 대백 앞에 됐더라고요. 대구 바깥의 사람들은 그거밖에 할 말 저게 안 망했어? 대백은 지금 닫지 않았어요? 대백이 닫았다고 해서 동성로에 사람이 안 다니는 일은 없잖아요. 그 넓은 일에 그리고 대백은 모두의 약속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성로는 제가 작년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다 닫아가지고 아니요. 모든 술집이 만석이라서 다 닫아가지고 맞아요. 술집 장소 잘 되더라고요. 100석이 넘는데 다 만석이더라고요. 술집 빼고 다 닫았어요. 꽤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지간에 이제 거기는 교통통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리고 경찰 관행상 이제 집회 신고를 만으로도 도로 점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키퍼니까 키위 트럭이 있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그게 이제 진입을 하면 도로를 점거한다라는 이유로 그 트럭을 막으려고 공무원 500명이 왔고 이제 그걸 들여보내려고 또 경찰 1500명이 있었는데 완전 뭐 500대 1500의 그런 그렇죠.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 1에 경찰 3이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련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교통을 혼란스럽게 한 건 이 사람들임을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적는 기자의 정신상태가 이 기사문에서 많이 드러나요. 기본적으로 이 퀴어 퍼레이드의 차량은 당연히 행렬용 차량입니다. 그렇죠. 래핑이 잘 돼 있거나 근데 래핑은 좀 비용이 드니까 래핑으로 버스 빌리는 되게 비싸잖아요. 네. 아티스트들이 페인팅을 해주기도 하고 페인팅한 걸 붙여넣기도 하고 그렇죠. 퍼레이드용 차량이거든요. 그 퍼레이드용 차량에 대해서 적을 때 시위 차량이라고 적어요. 네. 시위 준비 차량 뭐 이렇게 적거나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 기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몸싸움까지 번져서 뭐 끌려 나아가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약간 법이 아직 세분화가 안 돼서 그런 거 있죠. 집회 시위와 축제를 나누는 용어가. 원칙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민주국가에서 시위 신고제는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안 그럴 리가 없죠. 네. 이 시위 신고제가 실제로는 허가제라고 과도하게 해석했고 거기에서 얘기는 끝났어요. 대구시 공무원들은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들의 입장을 보죠. 몸싸움이 안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시민들 보는데 경찰이란 공무원이라 여기서는 장군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젊었을 때 대학교 이런 데 기억해보면 싸움이 더 커지려고 할 때 빨리 말릴 수 있는 건 학생회장이 말렸기 때문이고 싸움이 빨리 커지는 건 학생회장이 들어가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여기 있었어요. 시장이 신호 줬다고 봐야 됩니다. 밀리지 마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둘 다 직장인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500대 1500도 당연한 게 경찰은 이 일을 해야 돼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무원은 원래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조리 끌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현장에서 제일 XXXX는 건 공무원들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학계의 정설로 보았을 때 그 중 50명은 성소수 잘 거려? 500명 공무원 중에 맞아요. 10%의 비율이니까 네.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한 사람이 다수겠지만 여튼 당하고 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키퍼 충돌 전에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고 후에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각기 되게 맥락이 달라서 갈등의 주체도 달라지거든요. 이걸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키퍼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했으니까 후부터 볼게요. 후부터요? 키퍼가 끝나고 난 다음 그런 다음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특정 행사를 두고 경찰과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건 진짜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당연합니다. 일단 제가 본 건 처음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건이 그렇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 개인과 경찰의 공방으로까지 번져서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제 홍 시장이 일단 불법도로 정거를 대구경찰청장이 방조했다 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구경찰이 검찰총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하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받아쳤어요. 경찰청은 이런 워딩 안 내놓죠? 그렇죠. 되게 당스러웠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일날 홍준표 시장이 그 당일날 거기서 인터뷰할 때 내 대한민국 검찰 출신이에요. 내 법도 모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엄청 일달을 했어요. 그렇죠. 검찰 그반든지 한 30년 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양반이었으니까 또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두고 그래서 지자체장과 경찰이 법 해석 요건 해석으로 대립한다라고 쓰는 언론도 있던데 그렇게 단순히 보기에는 홍 시장 측의 월권임이 굉장히 분명하죠. 왜냐하면 집회 시위 분야는 이제 이게 지자체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관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사무가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로 나뉘는데 중요합니다. 후자는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자치경찰사무는 지역의 맞춤형으로 뭔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 정권에 바뀌었죠. 그렇죠. 이게 2021년에 도입이 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된 거는 이제 지금 건조회퇴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치경찰이 하는 범위가 있고 그 자치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도의회, 시의회나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게 집회 신고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국민의 완전 기본권이니까 국가경찰사무니까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딴지를 거는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문제인데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줬다 우리는 그건데 집회 시위가 허가가 나면 도로점용 허가는 당연히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이어져 온 거고 대한민국에는 모든 집회가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를 따로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머리를 쓴 거죠 이걸 찾아낸 거죠 우리가 키워 퍼레이드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대구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나 대구시청에서 내놓는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기자들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쟁 이라고 비틀어집니다. 아무튼 지자체장이 경찰청 판단을 휘두리려고 한 것 자체가 월권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술도 떠서 홍 시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완전한 지방자치경찰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깝샷 경찰청장의 임명교체권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찰사무위 구분이랑 연결되는 건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라는 거는 지자체의 지역사무에 한해서 경찰 운영 권한을 맡기는 제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초안은 아까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주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되는 거는 그보다 축소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희도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은 지자체장이 가지지 않고요 희도자치경찰위원회라는 다른 기구에서 가져요 자치경찰위원회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혁의 핵심은 이거였거든요 검찰이 함부로 경찰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자 그러자면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대신에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시민의 참여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인면권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함부로 못쓰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공수처에만 욕을 하고 이거에 대해 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개혁은 좀 더 잘 됐었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이게 아까 축소되어서 했다는 이유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장이 경찰을 너무 휘두를까 봐 인데 지금 이 홍시장의 파면 발언이 그 자치경찰제 진짜 절망편 미리보기인 거예요 민주당 정권이 우려했던 부작용을 지금 바로 보여주고 있죠 네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 위원회를 두라고 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래도 키퍼를 들고 갈등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23일에 경찰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2차 정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건인데 맥락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코미디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홍준표 시장이 히어 죽제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어요 고발됐어요? 아니 벌써? 네 선거는 한참 남았는데 지선은 한참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걸 홍 시장 개인 홍보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대구 참여연대에서 고발을 했고요 검찰에 참여 고발을 했고 이제 왜 이게 고발 대상이 되냐면 공직선거법 86조상으로 86항이군요 86항상으로 자치단체장이 개인 SNS에 자기 업적을 홍보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공공 SNS를 통해서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시의원, 군의원들은 플래카드를 통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하고 심지어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자기가 했다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지자체장은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도 있다고 하죠 현역이 지선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걸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 시장은 이게 마침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키어축제 갈등 연장성상에서의 보복수사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검찰을 휘두르는 권력은 키어라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고 보면 이게 완성 그런데 맥락을 가장 잘 알 맥락 한복판에 있는 홍 시장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키어 권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찰은 당연히 부인을 했죠 대구시가 키퍼 버스 우회 요청을 거부한 게 6월 11일이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9일에 왔어요 그래서 대구경찰청이 검찰의 사건을 이송받아서 수사를 시작한 거는 더 전이에요 지난 3월 말부터인 거예요 이미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사를 하다가 이제 영장 신청한 게 9일이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키퍼 끝나고 한 거죠 아 경찰청장이 블랙홀로 들어갔구나 시간이 뒤틀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경찰청 책장을 밀면서 계속 구석수사 형장 딸이 막 구석수사라고 수십 년 뒤에 한 말인 거예요 도착했군요 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홍 시장이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금지를 시켰어요 이거 독특합니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가 있나 시청이 이게 그냥 법과 무관한 어떤 느낌이죠 무슨 신문 사절 붙여놓은 것처럼 내가 의도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의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있다는 건지 도무지 찾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4일에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경찰이 대구시 보조금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본인 페이스북에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냐고 적었거든요 이제 보통 그런 거를 해도 국회나 보조금 현황 이런 거 제출을 요구를 하지 어떻게 지자체에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또 대구경찰청이 밝힌 바로는 관련 공문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 엄단 지시에 따른 수사에 관련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일괄 조사가 지금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의 화법 하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나를 탄압하기 위해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 엄단 지시 이거 대통령이 시민단체 때려잡으려고 얼마 전에 지시냈던 것 때문에 시청에 그 관련 자료를 찾으러 가는 건데 그러면 퀴어는 우리 대통령도 조종을 하고 있군요 엄청난 생각이 들어요 다시 현 세계로 돌아보면 대통령실이 하려고 했던 일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일하고 똑같아요 시민사회 단체를 악마화시키고 그쪽의 보조금을 끊어놓음으로써 정치적인 힘을 없애놓으면 우리 당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겠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이 하고 있는 지금 수사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어디에 썼는지 알려줘 라고 시청에다 얘기했다는 건 시청을 때려잡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시민사회 단체를 때려잡기 위한 거지 그렇죠 대통령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홍준표 시장 같은 정치인의 마음속에서는 이것도 나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해야지라는 욕망이 지금 본인을 지배하는 중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본인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6월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붕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싸움이 확장이 돼가지고 홍준표 벌써 윤석열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다시 경선으로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됐는데 관련해서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이 별로 말을 얹고 있지 않아요 바보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경찰 얘기를 다시 돌아오자면 바보는 주로 무슨 선택을 하죠? 공천을 포기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홍준표 편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경찰 얘기로 좀 돌아오면 정부는 경찰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죠 아까 자치경찰에서 얘기를 했지만 경찰국으로 맞서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히려 경찰국이 나왔을 때 자치경찰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라 이런 비판이 오히려 경찰 내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홍 시장은 경찰이 지금 지자체장에게 맞추고 있지 않은 게 불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지금 쓴 내용들을 보면 되게 특이한 게 대통령이 건설노조에게 하는 말이랑 건설노조가 대통령에게 하는 말을 합친 것 같아요 일부 읽어보면 고발만 들어오면 망무가내로 압수수색을 하나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이건 한국노총이 했던 말이고요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보복 추사 평포는 상으로 유감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극작과 처음 들어간 학생들이 이런 거 잘 못 써서 힘들 때 있어요 한 사람의 방백인데 여러 사람의 대화처럼 서러운 대화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vs 윤석열로 확정되지 않은 게 그러니까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심지어는 자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온 게 나는 대선 출마할 생각이 없는데 무슨 내가 대선 후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우린 안 뽑아주니까 정서에서 질 테니까 다음 시장 선거는 출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여러모로 홍준표 시장에게 이 그림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결론만 놓고 말하면 성소수자 탄압을 위해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나가 완성되거든요 최소한 펜코에 있는 지지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도 주말에 그 뉴스를 보자마자 제일 처음 느낀 게 되지도 않을 일을 일부러 해가지고 꼬장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존재감이구나 전국의 통수수자를 반대하는 유권자들한테 자기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존재감이구나 그러니까 당일날 저랬지 문제는 이 방식을 쓰면 경찰을 장악하는 것이 국정일과제인 윤석열 정부가 많이 불편해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아젠다 하나를 뭉개버려야 돼요 올바로 퀴어를 탄압하고자 하면 홍준표가 그리고 그 외에 이건 나머지 몇 가지 다른 유니버스들이 더 만나는데 이 사건에서 그건 이 시간표를 좀 되돌려 본 다음에 더 들어봅시다 네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저도 인셉션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시장이 정부에 준 수가 되게 외통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너 뭐 경찰제를 중앙행정권력 아래 둬가지고 지자체장이 경찰한테 반발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퀴어 축제 찬성하는 거네?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약간 외통을 드네요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보수지에서 이번 정권 편이라도 들어주는 흉내라도 내는 여성기자들은 주로 터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야 그러면 경찰을 퀴어 축제 반대? 그럼 경찰을 내 발 아래 둬야지 경찰이 왜 내 말 안 들어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외통수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퀴어 옹호 경찰이 되었어요 XSFM입니다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야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벗어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 노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 옹호 평상네이처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게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미디어에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건 또 언제였나요 음악의 언어 음악의 장치를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한국어 미디어는 모두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2023년 8월 2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당신이 사랑한 가수, 노래, 그것을 만든 작곡가, ANR, 기획사, 그리고 이들의 흐름을 만든 시대상까지 음악평론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XSFM의 앰플리파이드 온 스파리파이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서비스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돌려보면은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끝까지 지금 최근의 상황까지 와보면 오히려 키퍼는 좀 뒷전이 된 느낌이 있죠 당연한 게 프라이드와 관련된 뉴스가 우리나라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려면 퀴어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어야 돼요 이 얘기도 사실은 퀴어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회자된 뉴스는 네 그렇죠 근데 키퍼 전에 상황이 되게 재밌어요 사실 홍준표 시장이 키퍼에 반대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로 느껴지잖아요 대구 시장이잖아요 네 대구 시장이고 그건 지역 폄하고요 홍준표잖아요 네 아까 대구 시장 후보들 중에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당사자 성원을 가지고 인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 축제 반대한다 성다수자 권리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네 성다수자 권리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소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되게 큰 고민을 안겨줬어요 네 그럼 내 권리는 어디서 침해받고 있지? 그러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자기 개인 의견이 다 밝혀놓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어떻게든 찾아냈죠 그리고 집회 자유를 내가 침해한 건 아니다 아 동성이 싫으니까 죽채 안 돼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아 불법이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막아놓고 자기 반동성애 이미지도 가져가는 거죠 네 사실 이번에 서울시강으로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키퍼 반대 발언을 했을 때 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네 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죠? 네 불과 몇 주 전에 그러니까 그 키퍼 반대 발언을 하기 몇 주 전에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을 응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요것도 뉴스가 조금 됐었습니다 네 좀 됐었어요 이거는 덕질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소식이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네 저는 오히려 이 발언이 당황스럽긴 했어요 대구에서 이제 벌써 2년째 이제 사원 건설을 경북대학교 주변에 이제 무슬림 유학생들이 이제 모스크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되게 뭐 일부 개신교도들이 반대를 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생활을 위한 필수 시설이잖아요 네 몇 명이 있든 간에 고급 호텔 가보십시오 기도실 없나 그렇죠 그럼 5성 안 줍니다 기도실 없으면 네 그냥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전 세계에 망신스러운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일부 대구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네 아직까지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이거 막 나왔을 때 한 번 근처에 가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머릿고기는 무제한으로 공급되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근데 딴 얘긴데 저 얼마 전에 롯데홀 들어갔는데 거기도 모스크 그 무슬림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 했었습니다 그 원칙은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반나절 이상 머무르는 큰 공간 기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수요실 같은 거죠 음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여기서의 대립은 대립이라고 하기도 뭐 해요 그냥 법적 공방도 있었는데 다 승소를 했어요 그 유학생 측이 네 건물도 산 거고 근데 일방적인 반대로 지금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인 거죠 네 물론 본질은 뭐 교회의 교회 오세요 광고입니다만 네 그건 다들 아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의 이 건을 막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건데 네 뭐 이에 대해서 홍 시장이 한 발언이 정확히 뭐냐면 이슬람포비아를 터무니없이 만드는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들은 대구에서 추방돼야 한다 음 야 이 말은 진짜 앞뒤가 뭐랄까 이슬람포비아를 터무니없게 만드는까지 들으면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되게 놀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네 그 뒤에 갑자기 사이비 대구에서 추방한데 어? 네 너무 쎄죠? 그러니까요 어떻게요? 왜냐면 이슬람포비아를 터무니없이까지 들으면 아 이거 참여한 데에서 그렇죠 대구 녹색 땅이구나 그러는데 추방? 본인 찍어주신 분들의 지금 몇 퍼센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한 게 이슬람만 안 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침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도 반한다 네 네 이건 좀 놀라웠어요 되게 비판 수위가 높아요 정말로 네 추방 기독교 정신에 반한다 두 번째 문장은 이건 향민교회의 입장입니다 세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한 직후에 하지만 동성회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홍 시장은 ISIS죠 그렇죠 아 그러네 그쪽하고 맞네 이슬람 근본주의자죠 아 그러네 정답이 나갔네 아니 요새 왜 그 극우 커뮤니티 및 일부 극우 인사를 소설을 보면은 진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같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안 가는데 기독교 근본주의자예요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이게 되게 희귀한 특히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희귀한 입장이죠 맞아요 보통 개신교 우파면은 성소수자와 이슬림 다 반대하고 아니면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면서 이슬림 미만자에 반대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주변에도 저도 흔히 봤어요 당장 예멘 난민 사태를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여성 성소수자 인권 옹호한다는 사람들도 아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을 뭐 성소수자를 얼마나 배척하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연대까지 그런 케이스도 있죠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의 권리를 배척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나 소수자는 응원하지만 이슬람 문화는 배척한다는 미국의 온건한 중도시민들의 태도가 주로 이렇죠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2018년에 이제 예멘 난민 사태 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 이제 저는 이제 난민 환경자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데 되게 이쪽에서 좀 놀랍게 또 의외로 여겼던 게 이제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함께 연대할 줄 아는데 오히려 완전 반대 쪽에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의외였다 난 개인적으로 그걸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어떤 의견을 가지신 분이 들지 모르겠는데 안전의 문제로 취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이제 맥락이 나오는 게 이슬람 옹호 발언 전에 홍준표 시장이 수행한 일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두바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순회했습니다 뭐 그 보수 정치인이 갑자기 왜 진일보완 말을 할까 의심해야 될 건 이건 이제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해야 할 일본 원칙은 이겁니다 돈이 어서 나왔나 봐 보시죠 이게 모두 이슬람권 국가죠 아까 언급한 국가들이 그리고 그 뒤에 한아랍 친선협회장을 만나기도 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직국 다녀와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대구, 경북 신공항 공동출자법인 구성 및 해외자본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역주민이 안심 잘 모르겠지만 그 대구 신공항은 홍준표 시장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2008년 버스터 라임즈의 히트곡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랍머니 대구 신공항에 그렇죠, 이거 번역해서 말씀하셨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중동 석유자본도 투자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슬람 옹호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도 안 했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글로벌 대구를 위해서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조호바루시라는 곳이랑 협약을 맺었거든요 도시협약을 거기서 유학생 수용을 요청했대요 그런데 이 유학생들 다 이슬람이다 라고 알아서 언급하셨습니다 세상 지자체에서 말이에요 정치적인 부딪힌 아젠다가 없다면 제일 사랑하는 게 유학생입니다 때로 한꺼번에 보낸다는데 그거 다 돈이에요 그런데 정북대는 지금 진짜 유학생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다수의 국립대들이 요새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맥락을 지우고 지역정치인의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돈이 있고요 이 비슷한 일을 몇 년 전에 전북도지사와 익산시장이 하다가 꼬꾸라졌는데 이거를 홍성갑 덕지링이 중계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였죠? 한랄인증식품단지였죠 그렇죠 이거 됐으면 익산이 난리가 났을 만한 사업인데 그러게요 이게 꺼꾸러졌죠 왜요? 지역에 계신 교는 신공항에 돈이 얼마 들어오든 공장단지에 돈이 얼마 들어오든 자기들이 잘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질러놨어요 사이비 기독교 추방해야 된다라고 질러놓고 그 다음에 그치만 좀 달려야겠다 싶어서 성수수자도 결사반대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말이 되기는 하죠 제일 간단한 설명인 것 같아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네 다른 소수자 누구를 차별해야 돼요 네 이념적 본진이 거기니까 근데 되게 천재적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약간 둘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초반에 일단 기독교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어 뭐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슬람 지지하는 걸 통해서 근데 이제 성수수자를 막 이렇게 혐오하는 걸 통해서 다시 그 지지를 다시 얻어오고 그렇죠 아랍머니도 잡고 성훈시장도 잡는 겁니다 되게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퀴퍼를 만약에 대구에서 그래서 우리는 졸어지면 안 여줄 테니까 퀴퍼 열지 마라고 해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구에서 어 그러면 포기해야겠다 퀴퍼가 안 열리면은 그건 홍시장한테 더 안 좋은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퍼레이드 당일의 장면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네 죄 없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탱커를 해야 그 장면이 중개가 돼야 서문시장의 민심이 가라앉는다고 계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진짜 명확히 보여줬는 게 그때 공무원들 500명이 이렇게 쫙 서서 플랜카드를 들고 갔어요 플랜카드도 들어요 공무원들이 플랜카드를 들어요 근데 플랜카드가 내용이 멋대로 대중교통 10시간 차단하는 대구키어 갈호 동성의 갈호 낫고 축제에 강력히 반대였는데 이 플랜카드가 동성로 상점과 상인의 일동의 플랜카드였어요 왜냐면 대구시 공무원 일동이라고 쓰면 그 윗선을 찾아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윗선은 선출직 공무원인데 도지사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노무현 판례가 적용됩니다 정치적인 의견을 내고 중립을 위반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선거에 개입하려 들었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170석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해석하고도 결이 맞죠 그래서 아무튼 이걸 다 조합해보면 이슬람은 옹호하면서 성소수자는 반대가 본인의 되게 특이한 신념이 없어도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돈이 되면 옹호할 수 있구나 그럼 성소수자가 돈이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하지만 팀쿡이 온다면 그런 거죠 그러면 대구 시민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홍준표 찍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광역시 박탈돼요 그러면 인구수 못 맞춰가지고 지금도 못 맞추는데 아슬아슬 그 팀쿡까지 안 가도 저출산을 극복할 방법이 동성원밖에 없는 세상이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힘에서 저출산 해법으로 이민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무슬림 이민자들이 민주사회에 맞게 교화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네 보수적 이민 해법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수 정당이 사회 다양성에 관련해서 원론적으로 그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것 이상의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때가 거의 당도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목장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사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흥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비슷한 맥락이 적용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과 교류를 하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을 채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외국 돈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럼 월드 스탠다드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일본 갔을 때 한국어 적혀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케이팝이나 이런 코리아 컨텐츠들이 되게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에서 무슬림권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런 해외 케이팝 소비단체들이 뭔가 케이팝이 어떤 PC를 좀 더 요구하는 어떤 활동을 하고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케이팝 가사들이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뮤비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네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자연스러워 1세대 걸그룹과 4세대 걸그룹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은 것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는 대표 두 명과 직원 두 명이 앉아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 그나마 고민해보면 좋을 지점은 퀴어와 관련된 것이 있고 윤석열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어색한 그림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SPC 직원 사망 사건 당시에 예나 지금이나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새 그게 좀 느슨해졌다는 이야기 간혹 들리곤 하지만 엄청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하고 프릭션이 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권의 관심사안을 캐빈에서 돕어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SPC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SPC 회장이 갑자기 불려갑니다 몇 년 전에 이슈를 가지고요 캐빈의 수사를 당해요 보통 재벌 총수는 캐빈의 수사는 안 당하거든요 근데 SPC 회장을 향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애석하다라고 말했으니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칼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검찰의 습관이 그런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SPC를 혼내줄 때도 그 방식을 쓴 거예요 민주적인 절차는 전혀 안 썼습니다 대구 시장에 대해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고발하는 주체가 재밌습니다 참여연대 같은 대구, 경북에 뜻 있는 시민단체가 있고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이름의 시민단체들도 똑같은 고발을 합니다 홍을 수사하라고 왜? 윤의 뜻이니까 그러면 경찰이 움직이고 검찰이 그걸 받아 봐야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여기에서 느끼는 압박감만큼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당함이랑 동일합니다 내가 홍준표가 아니었어도 이거 수사할 거야? 라는 질문은 타당하니까요 그렇죠 이런 사소한 것으로 수사를 하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우와 우가 부딪히다 보니 결국 어떤 새우의 등이 터져야 되는데 그 새우는 당연히 소수여야 했고 그게 퀴어었다는 이야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덕분에 대구 퀴어 축제는 굉장히 안전하고 퀴어들은 잘 즐기다 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일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 짤 돌았죠 전 세계 어느 LGBT 축제를 가나 한인 교회에서 나와서 찬송가를 풀어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그래요? 북도 가져와요? 전 세계에서 북도 가져오나요? 그냥 뭐 저 뭐냐 비프에 나온 한인 교회처럼 그냥 그 사람들 나와서 지옥 갈 준비해라 이런 얘기 웃으면서 하고 들어가는 역시 흥의 민족 그런 걸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도시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대구 퀴어퍼레이드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더 꼭 가려고요 윙 같은 거 설치해 놓을 것 같아요 경찰하고 공무원들하고 싸우라고 이거 약간 별개 얘기인데 경찰이 이기지 그럼 아무래도 그렇죠 딴 얘기인데 제가 넣을라다 뺀 건데 역시 지금 대구 슬로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파워풀 대구예요 파워풀 대구 파워풀 홍준표 취임하고 이게 19년 동안 컬러풀 대구였거든요 컬러풀 대구는 알아요 네 근데 홍준표 취임하고 파워풀 대구로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앞뒤가 없는 게 컬러풀 대구라는 이름은 여기가 그 진물 가공 산업이 매우 흥했던 곳이라서 네 푸른 대구 밝은 미래 세계 속의 패션 대구 네 패션과 텍스처 와 관련된 산업이 다시 부응하는 시기라는 의미로 컬러풀이라는 단어를 쓴 거였어요 네 그럼 파워풀은 대체 뭐야? 청도소 싸움? 글로벌 그 제3의 도시로 부상하겠다 글로벌 대구가 되겠다 뭐 이런 이유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컬러풀 대구 페스티블이 지금 파워풀 대구 페스티블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정말 파워풀 대구 페스티블이 해서 뭐하지? 다 쳐 싸우나? 그게 원래 펀치 펀치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원래 문화예술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예술인들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지금 진짜 소파가 되는 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의 얘기인데요 경상남도가 작년에 사회대통합위원회 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박안수 도지사가 뭐 국민의힘 사람이다 보니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홍보는 했었거든요 뭐 시민단체 예사람들도 넣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뭐 연구를 하고 이런 단체를 만들겠다 그냥 취임 초기에는 저도 이제 뉴스들을 많이 돌아다 보니까 그냥 흉내내고 앉았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나온 연구 결과들이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그중에 첫 번째 권고가 대우조선 해양을 지금 하나가 인수하죠 하나 오션이죠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 그 노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취소하라는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손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박안수 도지사 정도처럼 하면 우리가 국민의힘 정치인 욕하기가 꽤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이런 웃기는 얘기하는 시간에 조금 남겨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길게 얘기할 게 있으면 경남은 그런데 대구는 이렇습니다 XSFM입니다 5050는 왜 갑자기 뉴진스는 왜 서서히 BTS는 왜 당연하다는 듯 빌보드를 정복했을까요 당신의 음악 취향을 이야기로 만드는 시간 앰플리파이도 온 스파리파이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2023년 8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FM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불규칙한 식습관을 인스턴트 먹다 보니 없던 증상 생겨나네 답답하다 배변활동 시원하길 원한다면 먹어보세요 매일매화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해치팜 판매 P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 과다 섭취 아니면 그냥 과다 섭취 과다 섭취 다양한 원인으로 배변활동이 위축된 분들을 위한 건기식 장애 연동운동을 촉진시키는 차전자피와 17종의 혼합유산균으로 화장실을 무섭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주말에 무슨 이상한 데 끌려가가지고 막 경찰도 막아야 되고 하는 공무원들이 그렇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책상머리에 있다가 경찰이랑 싸우다니 그렇죠 복용법을 정독하시고 들면 썩 괜찮은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후기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고요 가끔 이런 장사에 도움이 안되는 말씀을 드려야죠 아무리 그래도 뭘 해도 먹는 것보다는 하루종일 스쿼트하고 있는게 훨씬 좋긴 합니다 하루종일 어떻게 스쿼트를 합니까 무릎 나가잖아요 네 세트 정도만 하세요 제 나이쯤 되시면 보호대를 하시고 코어 운동을 많이 하시는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만 그래도 안되는 분도 계시죠 세상에 돌아다니는 공기같은 말이잖아요 적당한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해도 안되거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일매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퀴어를 혐오했고요 홍준표가 김기현이 한국인을 혐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2 김기현 혐오 발언 팩트체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이것은 굉장히 논란적이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평행했어요 광공 운변대회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다른 작가는 99 포퓰리즘의 교과서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처럼 대놓고 굉장히 선동적인 연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연설에 대해서 가장 쓸모있는 지적은 이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 어떤 신분으로서도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한다 라는 게 제일 프레쉬한 팩트입니다 그 전부터 꾸준히 이런 혐오 저런 혐오 다 하고 정치 혐오했죠 국회의원수 줄이자고 했고 그리고 잠시 후에 소개해 주실 이 동포 혐오도 했는데 그 전에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소신이 아닌 겁니다 또 그래서 좀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일부러 이런다라는 평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논란적이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던 부분은 중국과 동포사회를 향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부분이 특히 저는 문제적으로 느껴졌었어요 일단은 해당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아울러 우리가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의 확률입니다 특히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에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놓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은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근보적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근보피부양자 그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근보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높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한 겁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근보기금이 외국인 의료소핑 자금으로 줄줄 세서는 안 됩니다 근보 먹튀 근보 모임 승차 맞겠습니다 우선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다음에 한 말이 인상적이어서 보너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적 객관적 사실기만으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제 반응은 딱 하나예요 어떤가요? 네 말이 맞아 아 그 유명한 자리요 바보와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거 아니 할 말은 많은데 저는 이거 직접 이렇게 길게 들어보진 않았는데 길게 들어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요즘처럼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면 말을 하면 상대당에서 우우하고 자기당에서 박수 쳐주잖아요 그런데 박수치는 게 이렇게 치지 않고 박자를 맞추네요 왜 BPM 100을 맞춰 박수를 치는데 랩하는 겁니까? 그게 박수치는 사람 수가 많지 않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맥락상으로는 이렇게 해설할 수 있죠 원내의 다수가 공천권이 저 사람한테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죠 박수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실컷 굉장히 선동적이고 주관적인 연설을 해놓고서 바로 뒤에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겠다 아니면 객관적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졌는데요 단어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요즘에 극우를 구별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죠 팩트, 객관적, 선동, 과학적 그게 극우의 단어가 돼버렸네요 페루포의 언어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리고 레드필드의 언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논란의 지점들이 있는데 한번 차분히 디버깅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발언인데요 배경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거방송 시간에 확고한 나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으신 청취자분께 사과를 구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선거방송을 여러 번 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먼저 우리나라 투표에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데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투표는 지방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큰 권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방선거 물론 그것도 큰 권리긴 하지만 일단은 지방선거 투표권밖에 없고요 외국인은 광범위하게 볼 때 김기현 대표는 거짓말을 했죠 한국의 참정권이 실제로 외국인에게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지선은 그 참정권하고는 다릅니다 시민으로서 살아가서 생기는 권리 참정권과 영주권하고는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지선만 열려있는 거예요 지선만 열려있는 나라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발급받은 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주어주는데요 이것도 되게 스트릭트한 편입니다 한국은 예상하셨겠지만 이는 주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원리에 매우 부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약 40개국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덴마크나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이 제도에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국가에는 영주권자들에 대해 의무 거주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주권 제도에는 그러한 조건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어느 정도 거주해야 되는 기간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사실상 살지도 않는 외국인이 투표로 영향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투표권 박탈 논의까지 이어지는 것은 지방자치 원칙에 맞지도 않고 굉장히 퇴행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기에다 굳이 투표권 박탈을 논의해야 섹시하죠 그때부터 말씀하셨듯이 이 허점을 여당은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투표 때만 한국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내정 간섭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요 현실을 따져보면 너무도 비약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비행기가 하루에 한 천 개씩 왔다 갔다 하나요? 그걸로도 모자르지 않아요?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려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이런 음모론 같은 거를 DC에서 본 게 한 3에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힛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냥 그때는 이 집그레기들은 굴러다니다가 어느 유튜버가 주워 섬기고 이걸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대통령이 보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겠죠 저는 이게 한 3에서 5년 걸리는구나 커뮤니티에서 여당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약간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참 이게 되게 딱 얼핏 생각 없이 들으면 굉장히 공포가 자극되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네 많은 분들 이걸로 끌어들였을 거예요 기존 지지자들이었겠지만 근데 참 이거는 일단 대선도 아니고 총선도 아니고 지방선거이고요 대선과 총선은 치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렸고 그럼 지방선거를 가지고 내정 간섭이 되나요? 참고로 국민의힘은 지선에서 대승했죠 네 그래서 비율로만 따지자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국 국적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0.23%밖에 안 됐습니다 중국인 화교가 우리나라에 사는 비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네 화교는 또 따로 이렇게 잡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중국 국적 영주권자가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난 지선에 12만 명 정도 됐는데요 외국인 유권자가 이 유권자 중에 1만 6천 명 정도만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을 봤을 때 한 13% 정도 돼요 아마 그 수치는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적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동포 박동찬 활동가한테 실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 지인입니다 제 지인이기도 하고 어떤 활동 하시나요? 굉장히 이주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경계인의 목소리라는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어보는 건 그냥 카톡으로 물어보셨겠네요? 아니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동포사회나 이주민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투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이죠 네 나성인하고 이 얘기 한참 했었습니다 네 LA 폭동으로 유혈 사태를 보기 전까지는 한인들도 미주의 한인들도 정치 관심 하나도 없었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헤로니모라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초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감독한 전우석 감독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LA 폭동이 어떻게 보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그냥 코리안 그냥 코리안이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코리안 아메리칸이 탄생했다 그냥 세탁소 주인으로 평생 살 수 있었는데 주권과 정치 이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시민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바로 타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라는 말을 혐오에 집어넣을 때거든요 네 중국인은 중국에서도 참정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입각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나라 제도를 따라서 맞춰주겠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공산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겠다는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저 나라가 독재면 여기서 투표하면 안 돼 온 나라 사람들 안 돼 콩고, 민족공항공사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오히려 반공사상에 입각해가지고 투표의 참맛을 알려줘야죠 그렇게 비외교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반민주적이기도 참고로 우리나라 미국인 영주권자들한테도 투표권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국인 영주권자들은 미국에서 투표권이 없죠 그리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받은 일본인은 우리나라 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제1동포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지선 제도가 만들어진 논리 자체가 원래는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1동포의 일본에서의 투표권을 일본과 협상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만들게 너희도 이렇게 잘해줘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상호주의에 기대가지고 투표권이 만들어진 것이 배경이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중앙일보에 기자가 있네요. 정확히 그걸 설명하고 있는 먼저 여는 쪽이 선패를 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닫혀있는 쪽에 편을 들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김기현 대표의 이 말이 오히려 나는 공산단 편이라는 말입니다 참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이긴 했는데 그래서 중국 동포들 그리고 중국인들은 선거제도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한국인처럼 이렇게 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투표장에 나서서 누굴 뽑는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낯선 일로 느껴진다고 해요 참 정권에 대한 교육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상호주의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이고 그냥 상호주의라는 말을 쟤네 안 주면 나도 안 좋으라밖에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잠시 후에 건강보험 문제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것도 해석을 해주시겠지만 건강보험과 투표권과 관련해서는요 차별 제일 심하게 받을 사람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제1동포란 재미동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동정 활동가는 계속 설명을 해나갔는데 그나마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약 13%의 투표율이 나온 것 이것 또한 사실 이주민단체 등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그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아까 얘기해 준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방글라데시 한국인 나는 비에트라마미즈 코리언 이런 정체성이 생긴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다문화 거리 같은 데에서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식당 이런 데 앞에서 투표하시라고 20년 사신 분들 이걸 드디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어나가면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의 장점을 중국인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고 그렇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중국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변화에 대한 불씨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영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노하면 공산당 편이라니까요 민주주의 체험판 네 그 외에 건강보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데요 일단 펜코 친구들이 신나하잖아요 와 중국인이 잘못했대 신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데서 사고가 터집니다 삼성생명의 보험료를 자기 보험료가 아닌데 하나의 이름이 여러 개를 가져가는 사고를 삼성생명이 치는데 그 이름이 중국식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건 삼성생명이 저지는 실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삼성생명을 감추고 중국인 혐오에 쓰느라고 기업 홍보실에서 타전을 하고 있는 기자들이 동원이 되죠 그게 불과 한 주 뒤에 일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언 뒤에 건강보험에 대한 언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무임승차하고 먹튀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설명해드리죠 굉장히 이유배반적인 논리일 수 있다고 이렇게 박동찬 활동가는 지적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욕먹을 일이냐 아주 크게 욕먹을 일이지만 아주 크게 욕먹을 일은 아닌 게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5,25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자의 3분의 1은 외국인 상대로 메꿀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핑 뜯는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2021년 수치예요 외국인 흑자는 그래서 2021년 수치만 보면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이용률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2조 8,229억 원의 흑자를 보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의 비율을 따지면 무려 흑자의 19%가 외국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개꿀이네요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 비중은 참고로 2.5%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전체가 건보료를 내면서 보는 예상할 수 있는 손해의 평균은 많아요 800%쯤 됩니다 750%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모든 외국인에게 무조건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유학이나 결혼 이민의 경우는 즉시 가입이 되면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가입이 돼요 가입을 해야 되고 보험료를 체납한다 이럴 때 비자 연장이 제한이 됩니다 이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겠네요 이렇게 삥을 뜯을 수가 있냐 비자 연장료네 일단 한국인한테 없는 제약이죠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료 좀 안 냈다고 나라에서 쫓아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동창 활동가는 징수 체계도 지적을 했어요 한국인은 보험료를 소득비례 징수를 하는 데에 비해서 외국인들에게는 내국인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평균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헐 대박 평균 비용이요? 평균 비용을 청구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낸다고 해요 본인도 한 14만 원씩 매달 청구받고 있다고 그냥 지역 가입자 돈을 그대로 내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내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5%의 가입자가 19%의 흑자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되는 거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거칠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상대로 건보료 삥을 뜯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잘못된 것들을 빼고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그 어느 나라를 가나 건보에서 흑자를 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라고 등록될 수 있고 구분될 수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일을 해요 지금 원래 살고 있던 국민들하고 성분이 가장 다른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소득 기대율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나 여기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굶어 돼지려고 이 나라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모두 냅니다 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봤는데 2022년 기준 내국인 전체 지역 가입자 평균 건강보험액이 9만 7,221원이에요 9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커리어를 외국에 가서 개척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 옵니다 의료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낮을 때 와요 낮죠 맞아요 흑자일 수밖에 없다고요 김기현 대표가 아마 이런 수치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할 때 그래서 얼마 손해가 났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싶어서 수치를 알아봤을 거예요 알아봤는데 흑자니까 수치를 뺐겠죠 발언에서 김기현 대표의 연설은 너무도 왜곡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반중정서를 자극하는 것으로 표출이 되었고요 일단 투표권이나 건강보험 혜택 이런 것들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일본인 등이 아니라 중국인만을 특정하면서 상호주의를 논하는 것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적대는 현재 여당 기조인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니 그걸 다 상호주의로 하면 여기 들어오는 모든 미국 시민들은 총가지로 해야 되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인도 일본인도 같이 상호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걸 중국만큼 문제를 삼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거를 문제 삼으면 진짜 큰일 나죠 네 그래도 이제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개인적인 이유에서 더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다고 느꼈는데요 바로 동포 혐오입니다 네 5월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중국 국적자 중 중국 동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69%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국적자 동포는 한 69% 그리고 영주권자만 보면 이건 더 올라가요 영주권자는 이제 76%의 중국 국적자가 중국 동포입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네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중국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이들 거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정치적으로 겁나 못된 것임을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거든요 그들은 한인이죠 네 우리가 LA에 무슨 한국 정치인이 가서 코리아타운에 가서 북창동 순두부에 가서 미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슨 독일에 갔다가 생활에 돌아온 간호사 선생님들 저 남해군에 집 만들어뒀잖아요 독일인 여러분 어서 오시라고 차별하고자 하는 말이죠 정말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건지 그걸 꼭 제중동포한테만 쓰는데 이거는 김기현 한 사람만 악마가 아니라 한국의 살아남은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적인 정서 안에 녹아있는 차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웃긴 게 처음 연설을 시작할 때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말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외동포 여러분 어라 그래서 약간 되게 의례적인 인삿말이긴 한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과 제외동포를 동일선상에다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미국 동포 사회의 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 1% 정도 뭉클을 했고요 네 아유 사기 잘 당하시겄네 조금 그런 편이긴 해요 국가보고 물건 잘 사시더라고요 어서 SSU FM에서도 광고 듣고 존경하는 제외동포 여러분 투표권을 내놓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거주 중국 국적자 대다수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칭할 때는 그냥 중국인이에요 앞서 제외동포 여러분 이래놓고선 이들을 중국 동포를 칭할 때는 중국인 참 그래서 제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대상이 그냥 중국 동포가 되자 언어가 동포에서 그냥 중국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나송인 만나가지고 미국인 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맞을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너무 독특한 점은 제가 어릴 때 순진했는 몰라도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보수는 인권 대신 이득을 택하자 뭐 복지 대신 자본을 택하자 이런 식이었는데 이득을 버리고 혐오를 택하자는 보수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극우입니다 내일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국익을 버려서라도 혐오로 표를 가져오겠다는 선택을 하는 우익정치인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통의 우파를 어거지로 극우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선들이 있는데 그것도 선 중에 하나죠 자본주의적인 도덕도 버려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자본에라도 충실했는데 그동안 본 우익은 보통 설득을 하려고 할 때도 최근 정의당의 행보도 그렇고 좀 더 그런 관점들을 가져와서 살아남으려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으로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 이런 식으로 욕을 먹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에서 가끔 문제점을 느끼는데 왜 우리가 신자유주의적인 해석을 굳이 갖다 붙여야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왜 자본을 수호하고 앉았냐 왜냐하면 저들이 벌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이렇게 우경화가 진행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중동포들이 그냥 연결해서 살아되는 양반들이 한국에 많이 넘어오게 됐던 건 한국의 시장이 그들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필리핀 시민들이 미국 가서 많이 일하거나 미국 관련된 온라인 업무를 대신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이유죠 한국어를 이미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낮은 인력 가장 많은 곳이 거기라서 경쟁력은 똑같은 경쟁력은 세터민들한테도 있는데 세터민보다 훨씬 더 인건비가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일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보험료 많이 냅니다 그리고선 이제 이런 꼴까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재동포 안에 아 층위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시민에 대한 언급을 종종 말하잖아요 이제 연설 중에 세계시민주의는 우선 국가나 민족, 종교, 인종 등의 구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동료 시민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번 정부의 철학이라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주민, 장애인, 소수자 등에 대한 기본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미 주민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정치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넓힌다던가 아니면 외국인과 그 가족들이 아프면 최대한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던가 말입니다 물론 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제약을 둘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방향성으로만 따진다면 그것이 세계시민 철학과 부합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너무 아저씨 같은 얘기해서 죄송한데 본인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마치 자유민주주의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와 부합되는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번 여당 대표 연설은 완전 반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윗윗 세대 저희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저희 아버지 정도 세대들은 세계 외국인 그건 백인밖에 생각 안 하죠 조금 잔인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내주는 주역들은 백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본을 수호하면서 오늘의 애정 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정균 PD와 윤세민의 여태우였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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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